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와 그 출처를 둘러싸고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의상비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자 청와대는 특활비가 아닌 사비를 썼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가 인도 영화 관람 행사에서 착용한 표범 모양의 이 브로치. 2억 원대 프랑스 고가 브랜드 제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어 지난 5년간 공개석상에 등장한 김 여사의 의상이 무려 178벌에 달한다. 의상비 출처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김 여사의 옷값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야권도 가세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약속하셨어요. 청와대는 공식 반박에 나섰습니다. 의류 구입에 특활비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사비로 부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상 하나하나를 집어 해명했습니다. 프랑스 순방 때 입었던 한글이 새겨진 샤넬 의상은 대여한 거고 이후 샤넬 측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입은 페트병 재활용 한복도 이후 반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브로치는 해당 브랜드에서 자사 제품이 아니라고 확인해 줬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김 여사 의상비 논란은 지난 2018년 납세자연맹이 서울행정법원에 비용 공개 소송을 내면서 불거졌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청와대에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청와대는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청와대는 외교와 안보 등의 이유로 특활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주장이 나오는 건 유감이라면서도 의상의 사비를 얼마나 썼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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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